미스 앤 블랙 포톰에서 블랙링크 지소씨가 포톰 타임을 갖고 있구요 하이킹도 왼쪽도 계시고 오른쪽도까지 바라보시겠습니다 하트도 좀 날려주시겠어요? 하트도 미스 상 자 왼쪽도 한 번 바라봐주시구요 네 주강에서 하트를 한 번만 더 모아달라고 우측님들의 여인팀 네 한호가 이수켰습니다 블랙핑크 지수씨 네 인사도 좀 부탁드리구요 마지막 임만큼 네네 오른쪽 조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른쪽 밝은 미소로 미스와 함께 해주셨네요 지수씨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우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7월 26일 이번 여름을 추억으로 받아볼 수 있는 영화 미스 오늘의 미니쇼케이스에 이어서 오후 2일won